그 가운데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. 여러분들 그런 속에서 전부를 맞서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. 전부 다 그렇지 않습니까? 맞지가 않습니다. 그러면은 못 꾸면 이 포도청이라 집회하는 때 보니까 너무나 저는 오늘 장관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하, 이 대모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니라 앞으로 10분이고 20분이고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지인을 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민들 여러분 동의합니까? 1차 5분 삭발을 하고 1번도 해주십시오. 사회! 사회! 사회!